이거 만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거 대박 이거 되게 이쁘진다 이거 대박 이거 대박 여기다가 아빠 면도할 때 휘핑크림 같은 거 넣으면 더 뽀숑뽀숑해지고 더 재밌는데 오 재밌겠다 이제 이걸 에끌에 뿌린 다음에 interesting 오 대박 우와 오 완전 벗어베송하게 됐어 신난다 신난다 야호 아유 집으로 오게 잠깐만 이걸로 엄청난 장난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 컵에 애깨를 넣어주고 여기에 스프링크림을 뿌려주면 여기서 끝이 아니지 스프링크림을 뿌려주면 진짜 찐이다 찐 완성 그리고 나는 진짜를 만들어야지 난 진짜 퍼퍼를 넣어주고 오 달콤해 여기에 휘핑크림을 넣어줘야 맛있지? 오 예뻐 완전 예뻐 여기에 마지막 화룡정자 뿌려주기 오 맛있겠다 해? 이제 오리온 오기만 기다리면 되지? 아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겠다 기다렸습니다 왕왕 왔어 오리온 어 누나 있네 어 맛있는게 있네 오호 누나가 만들었나? 야 내가 맛있는거 만들었어 어 이거 마셔봐 이거 코코아야 마셔봐 맛있어 왜 그래? 뭐 문제 있어? 맛만 좋은데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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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저래 장난쳤어? 아니야 아아 아아 뭔데 그래? 이거 못 먹는 거지? 맞아 아 아 뭐야 왜 장난쳐 하하 꼴좋탈 자기께 넘어갔네 오씨 죽일 수 있었는데 오오 우와 이거 뭘로 한 거야? 아빠 면도 크림? 오 부숭부숭하다 오리온 속이 실패 다음번에 진짜 찐으로 오리온 속이기를 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 이거 해골 같아 내가 이거 먹을 뻔했잖아 나를 속이려하다니 다음번에 복수해 주겠다 제가 복수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1000개 이상이면 제가 엄청난 복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볼 때까지 계bene프 rul 緊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